짬 내서 보고 인도네시아가 석봉 뽑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K 교육의 인도네시아어 강사 남유민입니다. 오늘은 시즌 3의 2강 할 차례고요.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어떻게 하는지 인도네시아어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취미묶기가 나옵니다. 취미를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빠, 호비한다. 호비가 취미라는 뜻이에요. 아빠,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같이 썼죠. 아빠, 호비한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이 아빠라는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호비한다, 아빠 똑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호비사이야. 그렇죠. 저의 취미는 먼바자 묶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바자는 읽다 라는 동사지만요.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인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인도네시아어는 동사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바자 묶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 대신에 다른 표현도 한번 넣어볼게요. 버르낭 하면 뭐예요? 수영하다. 그럼 저의 취미는 수영하는 거예요. 호비사이야 버르낭 하실 수 있겠죠. 세빡볼라 뭐예요? 축구죠. 그래서 호비사이야 세빡볼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저의 취미는 축구입니다. 또는 축구하는 것입니다. 하다라는, 놀다라는, 운동경기를 하다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싶으시면 버르마인 세빡볼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의 취미는 뭐뭐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뭐뭇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라는 동사 쓸 거예요. 좋아하다, 숙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숙가. 그래서 자야 숙가, 뭐마싹, 뭐마싹 하면 요리하다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것 또는 여부 묶기인데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안다, 숙가, 막간한 아빠. 막간하면요. 먹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다 안을 붙였어요. 전미사 안을 써서 명사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단어가 됐어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야 숙가미, 미는 면이죠. 네, 저는 면을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까무숙가, 머논돈, 필름 하시면 머논돈 보다, 필름, 영화라는 뜻이에요. 까무,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뒤에 끝에를 올려 읽어주시면, 그렇죠. 평사문 같은 어순이지만 끝에를 올려 읽으시면 의문문이 됩니다.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야, 사야 숙가미, 넌, 필름, 그렇죠. 야, 네, 라는 표현. 야, 그렇죠. 야, 사야 숙가미, 넌, 필름,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뚠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웬일로 이런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뚠벤 꼭, 질범냐, 닐르빠스 라고 되어 있죠. 뚠벤 꼭. 꼭은요. 어? 이렇게 의아한 표현을 나타내고 싶을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뚠벤 꼭. 어? 오늘은 웬일로 질범냐, 닐르빠스. 질범브는요.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여자들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이슬람 율법이 있대요. 여자들이요. 특히.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같이 생긴 거를 우리가 질범비라고 하고요. 질범냐, 딐르빠스, 딐르빠스. 르빠스는요. 놓아주다, 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범를 벗었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는 웬일로 치마를 입었네? 보통은 바지를 입잖아.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단어 쓰시면 된다고요? 뚠벤이라는 단어 쓰십니다. 뚠벤 까무빠까이 록. 너, 록. 치마를 웬일로 입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비야산냐, 보통, 되게 이런 뜻이고요. 보통 까무빠까이 찔라나 깐, 까무빠까이 찔라나. 찔라나는 바지예요. 록은 치마고요. 그래서 빠까이 입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입다 다 됩니다. 그래서 너 바지를 입었네? 깐, 그렇잖아. 이렇게 부가 외문문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야산냐, 까무빠까이 찔라나. 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취미 물어보는 것, 좋아하는 것, 여부 물어보는 것, 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일 때 사용하는 단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숙지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드리마까시.